안녕하세요. 게임초TV일리입니다. 지난번 하이퍼 캐주얼 게임 티어타워로 처음 소개 드렸던 하드앨소프트의 또 다른 하이퍼 캐주얼 게임을 가져왔습니다. 모어페스트입니다. 이전작 티어타워가 타워를 끊임없이 오르는 방식의 게임이었다고 한다면 모어페스트는 여러 장 스택되어 쌓여있는 벽돌 위에서 통통 바운스하는 공을 지상으로 무사히 하강시켜야 하는 게임입니다. 화면을 탭하면 벽돌을 부술 수 있고 공이 닿으면 게임오버가 되는 방해 요소들이 있어 공이 떨어지기 전에 빠른 터치로 벽돌과 함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. 단순히 위험을 피해 하강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나무자 더 빨리 빠르게 하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면 꽤 어려워집니다. 무엇보다 연타로 벽돌을 바바박 날릴 때는 시원하기까지 하죠. 흔히 스택게임 방식으로 잘 알려진 방식이라고 합니다. 역시나 강제 영상 광고 팝업이 거슬리긴 하지만 하이퍼 캐주얼 특유의 가볍고 간편한 조답과 재현없는 플레이 완전 무료 게임에 인터넷 연결 없이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 하늘 스포트의 모어패스트였습니다.